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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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이곳을 터치하세요. 몬스터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당신의 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여기 신청 당신의 운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마스터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 운이 좋네요. 다음 방문을 기다릴게요. 마스터, 더 강해졌네요. 마스터, 모험할 준비가 되었나요? 마스터, 이곳을 터치하세요. 속성에 대한 상성은 전투를 일으키는 핵심 몬스터를 터치한 채 그래프의 이동 경로를 그려보세요. 목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후방의 적을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모험 상자를 선택해 보세요. 계속 도전해요. 계속 도전해요. 포링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봐요. 포링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봐요. 새로운 동료가 생겼어요. 어서 확인해 보세요. 새로운 몬스터를 획득해 우리와 함께 룬을 확인해봐요. 여기를 터치해 룬을 장착해봐요. 성공! 룬을 장착해 더욱더 몬스터 레벨업을 해보세요. 레벨업 및 진화에 사용된 모든 제어가 반환돼요. 수고 연인 현장에서 수고하 result H2이jän 안 개. 중요하게 소셜에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이K1 narrative 정확하게 상의vin정н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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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